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마빈포도 목사님, 천국 간증 1편을 이어서 오늘은 제2편, 천국을 체험한 후 애연, 환상, 성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체험을 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병실 안에 놀라운 흰 광채가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 마빈은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지만 그 광채는 강렬하게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빈에게 맡긴 사명과 재림 전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1972년 1월, 어느 날은 침대에 앉아있는 마빈에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였습니다. 대대적인 노촌 봉해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환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마빈이 그곳에 실제로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가득 들어찬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색이 작은 원주민 10대 소년이 강단위로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정글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끈적한 머리에 신비한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모두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큰 가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슴을 치며 울면서 통해하기 시작했으며 수천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중 가운데 왼쪽 발밖에 없는 한 남자가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발이 불쑥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목발을 공중에 내어 던지고 군중들 사이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금방에 한 손만을 들고 기도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빈이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의 절단된 다른 한 손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즉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비하며 새로이 복구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며 성령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동안 주인을 잃은 수많은 환자용 휠체어가 버려지고 들깍과 목발이 여기저기 던져졌습니다. 수명의 신부들이 구속에 모여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저처럼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었음에 틀림없어 하며 수군대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환상을 본 후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열린 기독교 실업인 모임에서 크리프 더드리라는 출판사 사장을 만난 마비는 환상에서 본 콜롬비아 보고타의 소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더드리 사장은 자기도 그 소년을 잘 안다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의 모틸런 원주민에 관한 성교서적의 출판을 위해 그것을 방문하였었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소년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그 소년을 만나보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드리 사장은 자신이 출판한 책을 보내줄 터이니 하보에 실린 단체 사진 속에서 그 소년의 얼굴을 한번 찾아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수주의 책이 도착하였습니다. 마비는 떨리는 손으로 하보를 들추다가 단체의 사진 속에서 환상 중에 본 틀림없는 그 소년의 얼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오도모토였으며 모틸런 원주민 가운데 최초로 크리스천이 된 보바리 슈오라에 의해 입양된 고아였습니다. 마비니 1977년 2월 산타바바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간증을 하고 난 후 한 콜롬비아인 가족이 찾아와 인사하며 저희는 최근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수주 전 보고타의 한 남자가 그의 절단된 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새롭게도 완전한 팔로 치유된 기적이 그 소년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환상은 동아프리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들을 안수할 수 없었고 청중들을 향해 손을 내줬자 수천명이 일시의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도 복서아프리카에서도 놀라운 영적붕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모두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실제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그 빗속에서 뛰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래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인 영적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빈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실현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환상은 동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송량의 불길이 대만, 일본, 중국으로 마치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집회가 열려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들의 무리가 일시의 시각을 되찾고 벙어리들의 무리가 일시의 청각을 되찾았으며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상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으나 영적 부흥을 말할 길은 없었습니다. 요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미국, 세계 정부 고간들, 페루, 인도에 대한 영적 부흥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마빈에게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져 현실화되었고 나머지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강에 회복되자 마빈은 주님의 약속대로 세계 성교사명이 주어져 당신은 장차 병자들을 안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고침을 받고 당신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마빈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남은 자들과 합세하여라 내 사역이 기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마빈 목사님에게 전 세계에 걸쳐 수천번의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집회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빈 포도 목사님의 예언, 환상,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